우니 8,000원짜리 고생하셨습니다. 폭포동 주민의 대추 1개 먹기 식재료입니다. 오늘은 고란말이를 해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김이 오늘 준비가 안된 관계로 삼각김밥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등분 합니다. 단촌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남코우메 우메보시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촌물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시도록 시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폭포동 주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찍느라 옛날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밥먹고 있는데 아빠가 초밥 펴주고 있어요. 드십시오. 알겠습니다. 눈 안하는데 다 먹고 나가야 되가지고요. 맛이 어때? 맛있어? 맛있어? 훌륭? 괜찮아? 높이 훌륭. 훌륭? 얼마나 재료가? 10만원. 운입니다. 운입니다. 좀 터득합니다. 얼마나 재료가? 응? 운입니다. 운입니다. 음. 운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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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다. 잘한다. 생새우 두 알. 생새우 두 알. 이게 상도 다야? 응. 이게 또... 누너도 먹어야 되네 이걸로? 이게 또 있어요. 여기 반이야. 생새우 세 알. 싼 거겠지? 불이. 허접합니다. 오늘 맛있답니다. 맛있어. 진짜 맛있지? 음. 밥이 되게 잘 되는데. 밥이 잘 됐어? 다 맛있다. 연어를 많이 먹으라. 음. 음. 맛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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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밥 중에 제일 맛있어? 집에서 먹었다고. 음. 밥. 밥. 밥이 맛있게 잘 됐네. 응. 밥이 맛있게 잘 됐네. 응. 밥이 맛있게 잘 됐네. 밥이 잘 됐네. 자, 우리 땡땡이. 취업을 축하하면서. 자, 제일 먼저 입구락. 연어 알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으로 먹어야 됐다. 아, 발이 왜 떨어졌어? 응? 다시 한번. 믿고서 먹어야 됐다. 맛있어. 맛은 괜찮죠?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드셔. 다. 세 마리. 세 마리 드셔. 너무 많아서 말지 이거는 뭐라고 해? 애비? 애비? 암아애비? 암아애비? 잔새우? 응 점점 나아지는데 모양도? 나? 나 배고플라 아 뭐 맛은 있지 맛은? 맛은 있네 맛은 있네 한 달은? 뱃살 아 깜짝이야 밥이랑 안먹고? 저는 밥이랑 안먹고? 그럼요 어서와 아 거기다 그래서 그래 이게 비싼품만 편네 다 재료를 그래서 오늘 땡땡이 큰 땡땡이 맛은? 맛있어요 얼만큼? 엄청 맛있어요 좀 진지하게 좀 해 주면 안 돼? 진짜 진지하게 맛있어 응 아빠 해준 거 중에 손에 곱게 맛있어 제일 맛있는 거 뭔데? 제일 맛있는 거? 응 아니야 샌드위치 샌드위치 아 PLT PLT 샌드위치 으던 2 2 2 2 2 3 1 2 1 2 2 2 2 3 2 2 2 4